흉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면 보통 의사는 이 세 가지 검사를 먼저 체크합니다. 흉통의 양상, 심장 조직의 괴사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심전도상의 ST 분절의 모습,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같은 심장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엄연히 다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개념을 아시기 위해서는 먼저 심장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해요.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혈액을 펌핑하는 역할을 하죠. 펌핑된 혈액들은 몸을 순환하면서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심장도 우리 몸의 한 조직이어서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심장은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심장에서 펌핑된 혈액들은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동맥의 시작 부위에는 작은 혈관 3개가 붙어있어요.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으로 이어지죠. 즉, 심장이 펌핑할 때마다 혈액의 일부가 이 관상동맥으로 들어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장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줘서 심장 조직들이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이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안전한 상태의 협심증, 불안전한 상태의 협심증, 경미한 심근경색, 심각한 심근경색. 공식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협심증, 하나는 심근경색입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거의 막힐 정도로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심장 근육 조직이 괴사되버린 거예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는 바로 심장 근육이 괴사됐느냐 안됐느냐의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근육이 괴사되었다는 뜻은 조직이 죽었다는 뜻이니까 심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협심증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병이죠. 자 이제 네 가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한 상태의 협심증입니다. 공식 명칭은 안정형 협심증이에요. 안정형 협심증은 특이한 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특정 순간에만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특정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심장이 빨리 뛰 때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대표적인 경우는 운동을 했을 때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죠.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을 하거나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또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만 흉통이 주로 발생해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증상도 같이 사라지죠.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것은 심장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평소보다 영양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다 보니 필요한 만큼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흉통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심장의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휴식을 취하게 되면 심장도 느리게 뛰니까 평소보다 영양분이 적게 필요하죠.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적은 양의 혈액만 공급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즉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니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통증이 생기고 느리게 뛰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안정형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음은 불안전한 상태의 협심증입니다. 공식 명칭은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보통 안정형 협심증보다 혈관이 더 좁아진 경우 발생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는 휴식 상태에서도 통증이 발생하죠. 심장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혈액량보다도 부족하게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죠. 만일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거나 화가 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혈액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죠.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현재 공급되는 혈액량으로는 심장이 버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심장 근육 조직이 괴사돼 버려요.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 괴사되는 범위에 따라 심근경색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괴사 범위가 국소적이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범위가 광범위하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경미한 심근경색, 그리고 심각한 심근경색입니다.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심전도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을 ST분절이라고 해요. 심근경색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이 ST분절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골든타입만에 치료하지 않으면 직사하게 되는 초응급질환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심혈관 질환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정형 협심증은 주로 운동할 때만 흉통이 생기는 경우, 불안정형 협심증은 휴식 중에도 흉통이 생기는 경우,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은 거기서 더 상황이 악화돼서 조직이 괴사된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광범위하게 조직이 괴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흉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실 의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해요. 흉통의 양상을 통해 안정형 협심증인지 불안정형 협심증인지를 구분하고, 혈액검사로 괴사 여부를 확인해서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인지를 구분하고, 심전도의 모습을 통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인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일반적으로 불안정형 협심증부터 응급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부터는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만 흉통이 생긴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셔야 하고요. 휴식 중에도 흉통이 지속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